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정동원 하우스의 내부를 공개하며 화제입니다. 지난 23일 정동원 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동원 하우스 랜선 집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정동원 군은 오늘은 정동원 하우스 1, 2층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저희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며 새로 지은 집의 내부를 보였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집은 과거 정동원 군의 할아버님, 할머님께서 운영하던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지은 집인데요. 정동원 군은 내방은 복층인데 동생과 함께 쓰고 있다라며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동원 하우스의 진짜 주인 동원이가 행복해 보이니 다행이다. 동원이의 새 보금자리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초등학생 팬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밤 10시에는 정동원 군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하는 TV조선 예능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되었는데요. 이날 사랑의 콜센터는 신청자분들의 오작교가 되어 사랑을 맺어주는 큐피드 고백송 특집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에 탑7은 분홍색 정장을 입고 달빛 창가의 썰을 부르며 오프닝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어 연애의 맛 꽁트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정동원 군은 말로 하기 싫다며 내꺼 하자를 부르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MC 김성주씨는 혹시 여러분 심쿵하셨습니까? 탑7이 이런 멘트로 고백하는데 안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라며 오늘은 고백특집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종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청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었는데요. 격한 반응을 보이자 신청자분에게 MC 붐씨는 놀이기구 타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신청자분은 친구의 엄마랑 막내, 자녀, 저까지 다 합쳐서 7명이 있다며 소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어떤 오빠에게 고백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 탑7 오빠에게 고백을 하려고 한다며 정동원 군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신청자는 정동원 군에게 오빠 멋있어 라며 직진 고백을 했는데요. 이날 신청자는 정동원 군에 대한 마음이라며 그대 없인 못사라를 신청했습니다. 아 정말 곡 제목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노래를 잘 모르는 정동원 군이었는데요. 이에 이찬원씨와 함께 듀엣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정동원 군은 무려 100점을 받으며 최신형 휴대전화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친구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 정말 전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동원 군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정원 군 많은 활약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